그래서 우리 예성이 형 요번 정규 1집도 잘 됐으면 좋겠군요 오늘 또 하이라이트 매듭이 나오고 지금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 6시에 나왔어요 하라메 하라메 와 진짜 바로 불러가서 다같이 오늘 6시에 시작하면 나오죠 이번에도 5원도 해주세요 예성 화이트 예성 화이트 근데 이 타이틀만 노래를 공개 안했대 아 그럼 다른거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수록곡 수록곡 그럼 여기에서 공개를 조금만 해줘 그래 조금만 해줘요 한 3글자 정도 조금만 따라라 이런거 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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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업이라는 사이다 있지 않나요? 원아웃이라고? 아직 잠이하게 말씀드렸고 저도 아직 못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해서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직 못들어왔습니다 아쉽네요 우리 함께 듣도록 하고 신동씨 한번 자랑 가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